하나님 말씀 유엘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둬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 중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지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신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은 황무안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원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종말, 종말론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때를 정하여서 시안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미 선교회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제림하실 것이니 준비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렸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학업이라든가 생업을 포기하고 온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등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잊을만 하면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종말의 명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명사가 되어서 오늘날 종말론적 신앙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엘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면의 민족들을 다 여호사밭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것이죠 왜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어제 본문이었던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그 근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지른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으로 흩어버리고 또한 그들의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소녀를 팔아서 기생을 사고 또한 소녀를 팔아서 쓰레값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이러한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억울함에 눈 감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날이 언제 올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악이 가득 차오르면 반드시 그때의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의의 하나님을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가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니 답답해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늦어지는 시간 동안 악인들은 그들의 당할 진노를 쌓아두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은 주권자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심판의 골짜기에 주의 용사들을 보내셔서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소망하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의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때가 되면 악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동시에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되기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심판의 날이 택한 민족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 그리고 갚아주시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 억울하게 당한 괴로움을 다 신원하는 때가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날 역전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악은 분명히 심판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불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있음을 알기에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맡기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의 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같은 한날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너희는 길을 잃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둬도다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호련히 빛이 사라집니다 해와 달, 별, 이들을 환히 비추었던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빛이 사라지고 심판의 날에 이곳의 흑암이 드리워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같은 날인데 반대쪽에 다른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지 있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큰 소리를 내십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입니다 그 심판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난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는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를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있는 그날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안전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도래할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끝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실 때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이 재앙이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애굽 전역에 흑암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한다면 단연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였죠 사람들은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를 통해서 광대한 제국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를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빛을 다 가리시는 흑암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죠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끝 그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백성들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끝 그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마주할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며 눈앞에 놓여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 그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눈 감으실 수 없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는 아닌지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는 아닌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행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사건 사고와 국가적인 분쟁들을 보면서 아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수표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루하루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여진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끝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죄악의 자리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서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이 혼란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3.1절 기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더욱더 특별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폐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대의의 구원의 방주로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김진홍 단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들의 땀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환우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스의 향기로서 또한 그리스의 편지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